아, 나 아픈 팔을... 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? 아, 니가 내면 안 나. 그치? 내가 반대에서 일어나야 되나? 하이! 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, 얘. 너무 빈집을 뻔했어. 아니, 좋은 게 알게 해. 아니, 머졌어? 알겠지. 나 이렇게 할까, 그럼. 이렇게 하지 말아, 나. 이렇게 하지. 이렇게 하지 말아, 나. 이 팀은 진지하게 껴자겠습니다. 나이! 진지하게, 네. 아, 진짜? 글은 처음에 보고는 정신없이 봐가지고, 왜?